여러분 정치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정치 이야기가 쉬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걸 사라 저거를 사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쭉 이렇게 한번 그동안 좀 들어봤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정권 애널리스트나 이렇게 중요하신 분들의 그걸 보더라도 이거는 뭐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 주식시장에 해당하는 이야기 이기 때문에 그냥 교양 겸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흥미로운 여러분들 인터뷰를 만났 습니다. 동원정권에서 경력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하나투자정권의 글로벌 리서치 팀장 한상희 씨가 이랍니다. 한 인터뷰가 좀 인상적이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간동화에 나온 내용인데 인터뷰가 상당히 잘 됐네요. 본 제목이 백년간 우상향한 미국 정시 현재는 경기순항행 약재장 이다. 이걸 여러분들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 하겠지만 백년간 우상향이라는 것은 백년간 여러분들 진폭은 있었지만 계속 상승장 계속 나아지는 상태로 해왔던 미국 정시다 이런 이야기 인거죠. 아무래도 경력이 글로벌 리서치 팀장 이고 또 한국 도이치뱅크나 이런 데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 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같습니다.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뛰어들라는 거죠. 미국 주식은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개별 종목을 잘 모르겠다면 미국 정권시장에 연동된 etf 상장지수 펀드라도 해야 됩니다. 다우존스 상장지수 펀드를 추천합니다. 그 밖의 s&p나 나스닥의 상장지수 펀드보다 수익은 덜 날 수 있지만 변동성이 그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돈 벌려면 한상희 글로벌 리서치 팀장은 미국 주식시장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s&p500이나 나스닥이 연초 대비 각각 20% 30% 낙폭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그의 의존은 흔들림이 없고 그것은 미국 정신은 지난 100년간 수없는 부침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거렸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저점 매수 차원에서 미국 주식 투장에 접근해야 된다는 게 이분이 생각이다. 쌀 때 사라는 거죠. 그럼 쌀 때 하고 비쌀 때를 어떻게 구분하나 이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국에 그런 좀 알려진 그런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터뷰 내용은 상당히 참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 정시도 있고 일본 정시도 있는데 미국 정시에 돈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지난 100년간 데이터 때문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2300, 2400 수준입니다. 2000을 넘은 것이 2007년입니다. 약 20년 동안 400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은 시험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등 많은 나락의 정시가 그렇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중간에 빠지는 시기가 있긴 해도 국내 총생산이 성장하는 만큼 정시가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정시가 좋지 않다고 해도 저점 매수 측면에서 미국 주식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쌀 때 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식 투자하려면 미국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것이 하나 글로벌 리서치 팀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입니다. 국내 정시가 전 세계 정시에 차지하는 비율이 2%가 안 됩니다. 미국은 63에서 64%입니다. 미국 정시가 갖고 있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장점 가운데 하나는 거기도 사람 사는 것이니까 내부자 거래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여러분들 아주 잘 돼 있는 주식 시장이 미국 주식 시장인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내부 정보를 유출해 가지고 미리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크게 제의식이 없이 행해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것이 발각되더라도 중벌을 당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 정보를 가지고 많은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특정인들이 정보를 미리 여러분들 알아가지고 선점하거나 이런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낫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굉장히 가혹하죠. 그리고 미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어제 엊그제 여러분들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과거에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메타라는 기업은 직원을 여러분들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13% 만 뭐 3천 명 정도 그냥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역동적인 그런 거죠 저는 전반적으로 이 소위 하나 글로벌 리서치 팀장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미국 정시의 핵심축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겁나가고 있습니다 투자해도 괜찮은 겁니까 막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기업이 사라진다면 내가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답이 아니라면 투자해도 됩니다 모든 것을 선도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그리고 특정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비교적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그런 주요 기업들이 올해 초에 배워가지고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주가를 조정을 겪었어도 애플 주식은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애플 주식을 저는 좀 위태위태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애플이 갖고 있는 공고한 독점적 지위 때문에 그런 높은 주가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한 번 정도 조정을 심하게는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전 세계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정보에 대해서 한 번 잠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산 배분 차원에서 웬만한 미국 주식을 조금씩은 꼭 하자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를 하네요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렵다면 그냥 다우존스 상장 투자 지수를 하든지 다우존스 ETF에 30개 종목이 들어있는데 수익이 잘 나는 것을 알아서 종목들을 계속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 박사가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한국의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그럼 언제 여러분들 주식을 시작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뭘 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러분들 연말이나 올해 연초에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받죠 30% 이상은 아마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시장이 과대평가되어 있느냐 과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시장이 과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 구글 같은 데를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시장 과열 여부를 가장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 나라의 gdp 국내 총생산 대비 주식 시가총액 마켓캡이라고 하죠 그 비율이 나와 있죠 미국처럼 주식시장의 역사가 여러분 긴데는 거의 100년 정도 여러분들 그 퍼센테이지가 다 나오지 않으면 한 153%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국내 총생산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미국의 주가총액 그것이 153%죠 상당히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여러분들 가을이라든지 지난해 겨울에 뛰어들었던 사람은 지금 53% 정도가 200%대 여러분들 돈을 주식에 투입한 거죠 그런 경우는 엄청나게 여러분들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을 시작할 때 뭘 살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과열된 상태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오버밸류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대평가되어 있느냐 과소평가되어 있느냐 아니면 평균치냐 이 부분을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gdp 국내 총생산 대비 마켓캡이고 그것은 그냥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여러분들이 유통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돈을 들이지 않고 조금만 부지런하게 되면 주식을 시작하실 분들은 먼저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마켓캡이 몇 퍼센트를 지금 형성되느냐 지금은 연초에 비해서 연초에 한 200%에서 153%까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좋은 때죠 지금은 아주 저렴한데 더 저렴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저점은 주식을 투자할 때 자주 오지 않죠 자주 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쫙 있을 것이고 그 증가율에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이름들 그런 주식시가총액이 증가할 때는 적절한 시점이지만 그것이 이례적으로 뭐죠 국내 총생산 증가율에 비해가지고 그냥 이례적으로 높아진 지난 가을이나 연말 같은 데 투자한 사람들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신출 기묘한 여름 제주를 갖고 있더라도 그런 경우는 대부분 돈을 잃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내가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줘야지 주가나 이런 데 대해서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 대비 주식시가총액이 얼마 정도를 차지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례적으로 높은 시점에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에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줘야 사람들이 주식에 뛰어들 때 뛰어드는 시점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역사적으로는 지금은 저점입니다 지금은 저점인데 예를 들면 한국 정신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투명하고 역동적이죠 역동적이 되니까 이 애널리스트의 글을 읽으면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사서 모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관점을 정립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부동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고 황금성이 없지 않습니까 황금성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따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